안녕하세요 더범나리 입니다 한 열흘쯤 전에 이렇게 노숙시킨다고 바깥에 다 지금 내놨어요 제라륨이랑 뭐 사랑초랑 이렇게 다 내놓구요 노숙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초들이 아직 꽃을 안피워 주고요 얘만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실내에서 월동하고 나온 가랑코야 입니다 요거는 보랑나비님이 보내주신 개나리 자스민 세르누아 사랑초에요 얘는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면서 자라네요 꽃대가 엄청 깁니다 한 40cm 될 것 같아요 이제 노숙아로는 안오니까 이게 허옇게 변하는데 그래도 뭐 좀 있으면 다시 다 돌아오니까 제라륨들은 꽃대 물어준 아이들도 있기는 하고 Buildcar 여기에 하나 물었나 하나 물었네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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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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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